아니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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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지야. 어? 아니 진짜 내가. 한 번만. 아니 내가 알겠는데. 미안해요. 나 진짜 아니에요. 아니 딴 자라씨가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데. 그걸 떠나면 어떡해. 아니 막아줄 수 있어요. 아이 잠깐만. 아이 나와라. 나와라. 야. 민지야 미안해 진짜. 아니 왜. 왜 갑자기 돕니까. 그러자면. 아. 따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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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고 따고. 따고 따고. 따고 이름표. 왜. 아예. 아. 아니. 붙여 빨리. 아 붙이냐고요. 아 붙이냐고요. 아 정말. 아 이름표를 잡지마 따고. 이게 얼마나 따고 줘봐. 이게 얼마나 따고운데. 어. 이게 따고야 따고. 따고. 아 깜짝이야! 깜짝이야! 광수 어딨냐고 광수요? 아 찾아보자고 광수 아래 보여요 아 뭐야? 아 정말 아니 아 유에포 열쇠 같은 것도 있고 한 손에 줄 수 있는 거 많잖아 유에포가 뭐야 너 유에포 그거 아니야? 우리가 외계인이니까 차 아니야? 차? 우리가 유에포를 타고 있는 거야 우리네? 산다? 우리의 이동수단 아니야? 차를 찾는 거 아니야? 그런가 봐 야 너 되게 똑똑하다 나만 믿어 야 너 되게 똑똑해 야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나만 믿고 따라오라고 시끄러워 너무 깜짝 놀랄 거야 깜짝 놀랄 거야 손도 4개 달린 게 손도 4개 달린 거야 손이 4개가 아니야 어 주머니도 손이 나와 있어 아니야 이거 잠깐 내가 빌린 거야 어떻게 누구 만났을까? 지금 저희 김종국 오빠랑 젠노 오빠랑 싸우고 있어요 저 못되게 하려고 조심해야 돼요 야 계리오빠야 계리오빠야 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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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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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 마느님 팔꿈이 붙어 박수야 야 이광수 재석이 형 야 이광수 형 도와주세요 아니 계리야 형 형 아니 계리야 형 야 아이 나한테 야! 야! 어쩔 건데? 나 두 입 내게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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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! 파이팅! 이만해! 재석이 형! 종은이 형이 이렇게! 종은이 형이 이렇게! 너 진짜 이러면 안 돼 조용하! 저에게 지구에 물건이 있어요! 이러면 안 돼! 조용하! 이러지 마! 그렇지. 민지야. 안 뜨거워. 아 이거 생각밖에 없단 말이에요. 아 이거 김종국이잖아. 김종국이니까. 아 이거 너무 튀는데. 아 이거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. 이거 바람이. 안녕하세요 어머니. 예. 그늘 좀 쳐드릴까요.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. 계속 걸어. 야 일로 오지마 일로 오지마 일로 오지마. 야 일로 오지마 일로 오지마. 야 일로 오지마. 야 일로 오지마. 계속 걸어. 민지야 일로 오지마. 야. 야. 다시 와. 야. 다 살려. 다 살려. 다 살려. 자 끝났어. 민지야 얼른 도망가. 이거 도망갈 수가 없어 이걸로. 또 와 또 와. 또 와. 저거가 유해포 아닌가요. 유해포 온 거 같은데. 봉희씨. 이거가 유해포 하래요. 뭐라고요. 이거 안 돼. 이거가 유해포 하래요. 안 돼. 이거 안 돼. 조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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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. 봉희씨 안 돼요. 이제. 제가 왔어요. 봉희씨 미안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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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한테 얘기해 주면 어떻게 해서도 유해포 라고. 거짓말 한 건데. 봉희씨 아 진짜.